뉴 캐슬 크로네드 본보 플레인 일곱 팀? 아는 척? 아는 척? 아는 척? 소리가 혼자 하나도 없네 아는 척? 여기도 있는데? 어? 미안해요 헤헤헤 헤헤헤 앗 으에이 압이 마스티브 진짜 너무 느리게 날아간 거 같아 로편으로 발사를 좀 해야 되는데 발사가 안되네요 아 잠 온다 이거 빨리 먹고 먹기 전에 재밌는 게임 한 게임 하고 자야지 안되지 안되지 절대 못 먹지 자야지 자야지 뭐 드시는데요? 맥주요 아 크 지금 취기도 좀 올라와가지고 취기랑 잠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지루한 게임이긴 했죠 죽어있으면은 뭘해도 지루해 죽어있으면은 뭘해도 지루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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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없어가지고 어 개피 나이스 형 밖에있어요 위의 깝 아마 안 갈리는거일텐데 아 나이스 2층 한 대 맞춰놈 1층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나이스 두고하자 여긴 일단은 항공모함 옥형이 좀 맞춰야되는데 어필해야겠다 어필해야겠다 아 쟤 개피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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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 총선기 왜이래 제 쪽에 살리고 액박하쳐 맞았던거였어 나이스 와 여기 와 이걸 끝까지 쏘네 헤헤 나이스 으 문 문 문에 문에 오호 으 으 이걸 못 보네 으 으 제 딴 애들끼리 싸운다 으 얘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움직인다 가만히 있는 애들 못 맞췄어 우리 옥테인 나이스 아래쪽에 둘 유료라볼 우리 옥테인 어떡해 나이스 오오오오 딸은 자유에요 비트씨드 깔고 일단 포탈 연거 branded 일단 제것 좀 챙기고 돌아오시면 파밍 쌉 가능 나이스 나이스 피채 너무 맛있습니다 오후 근데 타고보다 힐팀을 너무 안가져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안 들었어 아 너무 안 들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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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migos, this dude's not with us. 1명, 1명, 파가. Okay.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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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 플랜 라인 너무 안 맞는다 근데 플랜 라인은 다 서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 내 뒤에도 있는데 우리 왔던 쪽에도 있는데요 아 이런 어 뒤 어디서 다 나온 거야 얘는 옥테인 하나 한테 하나 인데요 뒤 있던 애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한 팀은 아예 그냥 완전 뿌락치일 것 같은데 어 이게 안 죽어? 와 아 쟤 하나 땜에 망했네 진짜 뒤에 어디 숨어있다가 온 거지? 앞이 있어도 오른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아 근데 플랜 못 쏘겠는데요? 플랜 너무 안 맞는다 아 진짜 어색해져가지고 오케이 맞게는 고 아 그 뭐지? 중 근거리는 하겠는데 멀리 있는 걸 못 맞추겠네 음 그거는 원래 근데 플랫 플랫이 원래 원거리용은 아니라서 근데 너무 반동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쟤 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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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Urban Theory라고 인스타에서 손으로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뭐라고 그러지? 잘못하면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 취한다고 그러나? 마취 말고 뭐라 그러지? 레드 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최면 최면술을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상상으로는 아예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그거 인스타에 Urban Theory 저거 찾으면 나오거든요? 뭐 210만명? 이동 저희만 남았습니다. 저기 갈까요? 아 나구나? 저 친구가 넘겼으니까 나였네? 저희만 처음부터? 물론 처음부터 의형님이었던 것 같은데 쨉 오 정내졌어? 응 반대편에 아 내 소리도 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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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혹시 천사 레이더 됩니까? 한 대 나이스 저거 이보 인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니라! 라이터 암호가 있어 미니라! 라이터 암호가 있어 저는 헤드 암호가 있어 일컬 시간! 새로운 기술자인! 여기있어 얘가 못 구운건가? 저기 땅을 열리는거 보니까? 흠 아니요? 아마? 저거 어나더일거에요 다른팀 이 친구 내리자마자 여기 여기 거의 바로 들어와가지고 12개 1 1 1 2 3 4 1 1 2 1 1 1 2 3 5 4 5 적 중 장전 나이스 이거 장전 여기 얘들 둘이있고 아 여기 계속 걸려가지고 모서리들의 핵 어 큰일났뻔했네 내가 계속 썼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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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에 오케이 이거는 들어가서 써야되나? 근데 쟤네 또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여기 벽너머 여기 벽너머 힐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들어가도 되긴 해 네 푸쉬하자 어차피 일로 가겠습니다 끝났다 쟤가 괜찮나? 쟤 1은 없나보다 이 앞에 나이스 하나 켜져 하나 켜져 오오오오 갑자기 사라지네 아 나 왜 이렇게 핏딜을 못하겠지? 쫄깃 위에..잠퍼래 오오? 으! 떨어진다! 아이첸자 아 여기 떨어지는데네 앞에 저기 있긴 해요 일단 아 이걸 이렇게 떨어지네 너무 어이없다 난간 딱 잡았는데 미끄러져서 그냥 쭉 아 까비 아 너무 어이없다 나이스라니 제시채 어딨죠? 제시채 어딨죠? 한 이쯤에 있을텐데 이쪽에? 아 이건가? 아니 리제로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떨어진거에요 그죠? 는 무슨 리제로는 무슨 레벨 3 내가 혹시 잘못 눌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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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의 미 맞 soundtrack le 삼 Trustee k 아 아 아 아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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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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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얘도 원하자, 나. 아, 까비. 아, 내 트로티댔어. 아, 내 트로티댔어. 까비, 까비. 찐찐막합시다. 안되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롱찜 오늘은 일찍 힘났네? 아, 지우님. 어서오세요. 응. 아, 지우님. 어서오세요. 아, 지우님. 어서오세요. 응. 파스파인다. 에? 패쳐달라고 그랬던거야? 뭐라 말했습니까? 저 친구? 뭐, 패스파인다. 이러면서 오로그로그로. 패스파인다. 이러는데.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모두 벽치기하면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해볼까요? 위에다 하기엔 너무 좀 그런가? 내 앞에 적. 도졌다, 이런. 옥상에 페파. 확인. 아, 나 모기가 없어. 빠져도 되나, 이거? 여기까지 빠질게요. 스포이 쳐야겠다, 이거. 아, 나이씨. 짜증나. 안에서. 다이씨. 나이스. 5살, 5살. 애들, 적들 여기, 여기 안에 있고. 5살 쌉가는. 5살. 무기. 애들, 옆에 있어요. 저 무기둥 찍고 올게요. 네. 옥상인가요? 애들? 위에서 하죠, 우리는 계속. 와, 나 지금 왜 이러냐? 어? 대단해. 나이스. 그, 대단해. 저, 의사. 이, 의사. 저, 의사. 이, 의사. 이, 의사. 이, 의사. 러시. 야, 이, 의사. 왜 이러냐? 정말 놀랬어. 무슨 일을 멈추는다. 오, 도망간다. 여기, 의사. 아, 의사. 저기, 의사. 스포이. 전, 의사. 흔들보면 안되겠다 백해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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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쿄 근데 왜 이렇게 매칭 길지 진짜? 하하 뱁터 여기가 클리닉이죠? 맞네 한번 가보자 네 화면에 하나도 없네 저게 우리한테 오는 거야 정원을 까는 거야 환자분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환자가 한 팀 더 있네요 환자가 한 팀 더 있네요 하나 더 잡았어? 내 곳은 내가 열 거야 인마 우린 또 깔 수 있냐는 거야 우린 또 깔 수 있냐는 거야 길이 어디야? 오 뭐야? 그렇게 잘해? 이 친구 개고수인데요? 올킬 크립토? 이거 귀할 지도 볼 때 쓸까? 내 스날드네요 오 뭐야 이거? 오 개꿀 뭐야 이게 이게 그냥 떨어져 있네 여기에 그 버튼 누르면 소환돼요 아 그래요? 오 맞구나 형이 밑에 이예요 형이 밑에 이예요 다 위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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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엇 아 한댓 안맞아 어어어어어어어억 1층, 1층! 여기 라스트! 오른쪽에 바로 있어야 해! 안 돼! 쉴드가 두 개야! 찐찐찐찐찐찐찐 마! 이대로는 안 돼. 저기 맵을 모르니깐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저도 몰랐는데 그 옆에 줄 타고 올라가는 데 있던데요. 혹시 지훈님 계십니까? 계시면 몇 갬고? 지훈님 오시면 몇 갬 더 할 수도 있고 안 오시면 금방 가고 점점 좀 소신해져요. 명천히 이렇게 centr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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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